최근 때이른 추위에 몸이 움츠러들었는데요. 다시 바람결이 온화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서울은 2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한낮기온은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기온에 크게 웃돌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15도 안팎까지 껑충 뛰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영상입니다. 하늘에는 점차 구름량이 많아지고 있고요. 내일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동쪽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선불 등 화재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데요. 수도권과 세종, 충북지역은 밤부터 먼지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 밖 중부지방도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먼지 수치가 오르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지역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면서 시야가 답답할 텐데요. 차간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평년기온은 웃돌면서 예년보다 온화하겠고요.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